아 중앙이 열리면 안돼요 그러나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 반대편 후지슈웨이 슈팅 잡혔습니다 아 들어갔군요 아 사각이었는데요 4대2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반대편에 후지슈웨이 갔고 돌면서 슈팅을 한 것이 아 글럽사이드 타코너로 들어가네요 너무나도 좁은 공간 후지슈웨이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후지슈웨이도 멀틱골기록 4대2 앞서 전통의 명문 오지이글스 저력있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오솔규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